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채널 신비쇼의 황진호 입니다 체감상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만 달성이 2022년 1월 17일 2만이 4월 11일 3만이 오르는데 6월 27일 4만을 가는데 9월 26일 4만에서 5만 1월 5일 생각받는 빨리 왔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지 많은 구독자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5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실버버튼이 이제 10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북이 같이 천천히 달성해서 만명씩 가는데 3개월 정도씩 가고 있다는 거죠 10만 구독자의 실버버튼을 달성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재미를 한 스푼 넣어서 참 좀 더 웃을 수 있는 유튜브도 되도록 심내쇼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구독자를 둔 심내쇼의 황진호 원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만 구독자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잘 해보겠다는 진짜 열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저는 꿈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쇼 tv의 황진호 원장의 어떤 그런 열정을 참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걸렸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라 병원 병원장 정도구입니다 오늘도 힘내쇼 tv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5만 명이 아닌 10만 명, 100만 명이 되어서 모두가 건강해 줄 수 있게까지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쇼 tv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힘내쇼 여러분 여러분 성원에 큰 덕을 입어서 저희가 이제 구독자 5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a